안녕하세요. 오늘 실무 264페이지 할 차례죠. 이 실무는 앞에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8회에 작년 시험에 실무가 매수신청대로 3문제 경공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거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리자명의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그 다음에 법령에서 28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달에는 앞에는 거의 할 게 별로 없습니다. 286페이지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계대상물 조사확인 여기서부터가 실무는 사실상 중요합니다. 앞에는 전속중계계약 일반중계계약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다 한 부분이고요. 다음주는 설이죠. 설 명절이어서 이번에는 한 주가 적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실무 부분은. 그래서 뒷부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보면 조사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레인을 통해서 조사확인하는 방법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대체로 x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x입니다. 또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된다. x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하는 게 좋다. 뭐뭐만 하면 된다. 이거는 거의 x입니다. 289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기본적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홉 가지 법령에서 했죠.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홉 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조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홉 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제일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가격 그 다음에 중계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아홉 가지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그 아홉 가지 중에서 먼저 이제 289페이지를 보면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집은 즉 리동 플러스 집은까지가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과거에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명동 따옴표하고 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은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x로 출제됐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번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명동 땅 비싼데 명동이 다 넣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토지인 경우는 번지까지만 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죠.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독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거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건축법에서는 공관도 단독주택인데 또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이 달라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것들은 다가구는 동호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단독주택이니까 주인이 한 명이니까 편의상 출입문에 적혀있는 101호 100호 이거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전입신고하면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되고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까지를 설명해야 된다. 소재지는.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서를 적을 때 현업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의 표시 계약서 맨 위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적어요. 부동산 표시에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지번을 적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매수인 매도인 인적상 적죠. 그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그래서 아파트 팔 것 같으면 주소를 두 번 적어요. 지번 주소도 하나 적고 도로명 주소도 적고 이렇게 하죠. 현실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면적입니다. 면적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척관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곱미터로 사용을 해야 된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환산하는 것도 10년 전에는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곱미터라고 쓰라고 해놓고는 1평이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자꾸 낸다는 것은 결국 평을 사용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즉 척관법을 쓰면 다시 말해서 평이라고 상업용 목적으로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면적 같은 것은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는 3층까지 있으면 연면적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290페이지 양가로 3번 지목입니다.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8개의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천원차장 이렇게 약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호로 그런데 28개 중에서 24개는 2문자 1음절 첫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데 이 4개는 4문자 2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천원차장은 천원 하천이고요. 원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 지목이 유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X죠. 유는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면 X입니다. 차가 주차장이고 주는 주유소용지.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장용지로 설명했다. X죠. 공원이죠. 공원. 이 천원차장 4개는 2음절 두 번째 대가리 차 문자를 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2문자 1음절 첫대가리를 보로 사용한다. 지적도 임야도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문제로에서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4번지의 경계는 이게 경계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현실적인 담장을 설치해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실제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진실이 우선이고 청량을 안 했다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하고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지형과 지세가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시험에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X입니다.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은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라는 것은 땅의 기울기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세는. 따라서 지세는 평면도인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출제됐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방향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노후 정도 건축설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292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이제 확인설명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중에서 지금 권리관계 두 번째 겁니다.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는 1차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얼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죠. 갑구가 없는 것도 규약상 공용부분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오다가 이제 또 등기법입니다. 실무는 전과목이 다 실무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과목 저 혼자 강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은 개별법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계략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실무는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전혀 제가 안 해도 실무는 다른 과목에 배우는 것만 해도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통상 8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다른 과목 지식 가지고도. 그래서 실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관계는 동순 별접입니다. 동 같을 동자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별구 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구에는 접수 번호가 우선합니다. 같은 갑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 구가 하나는 갑구 하나는 얼구 별구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수 번호가 우선하죠. 그래서 동순 별접 이게 동자입니다. 같을 동자 다를 별자죠. 동순 별접 같이 시작 등기법에서 들어봤죠. 동구는 순위 번호 별구는 접수 번호 아직 등기법 안 하고 지적법부터 먼저 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된 관계는 법률부터 네 나중에 등기법이 다 나옵니다. 동순 별접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구가 다르면 별구면 등기법에서 별구 동구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갑류 가처분 시험에 갑류 가처분을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되는가 얼구를 보아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출제됐는데요. 중개실무에 뭘 봐야 돼 갑구 얼구 중에서 해당 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 전세권을 가압류하면 얼구가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하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둘 다 보전처분인데 돈으로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 가압류한다고요. 그런데 돈 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을 합니다. 보전처분입니다. 어쨌든 이 가압류과 처분은 모두 갑구 얼구를 모두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94페이지 근저당은 원래 계속적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을 합니다. 현재 피담보 채무액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억을 융자하면 근저당 설정은 1억 2천이나 또는 1억 3천 이렇게 설정되죠. 근저당 채권 채우 금액은. 채권 채우 금액이라는 것은 현재 피담보 채무액에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한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적 거래 주로 슈퍼마켓 이런 데 물건 받으려면 근저당 1억 설정해놓으면 1억 걸치 물건 받았다가 또 돈 다 주고 나면 줄어들었다가 2천만 원 됐다가 자꾸 변할 수 있겠죠. 계속적 거래에서. 그래서 이 근저당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채권 채우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는. 지금 피담보 채무액이 2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2천만 원이다가 또 대출을 더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업에서 시험을 떠나서 문제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임대차. 흔히 우리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죠. 채권적 전세. 사실은 임대차죠.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려고 하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 갚겠다 은행에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전세하고 융자하고 합해버리면 집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지금 한 80%가 전세금이 되니까. 그래서 갚는다 해놓고 심지어 안 갚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잔금치는 날 은행에 아니면 은행 직원이 나옵니다. 사무실에 나오라고 하면. 안 그러면 은행에 따라가서 갚고 영수증 확인하고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야 돼요. 채권 채 금액을 낮춰야 된다고요. 아니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제 다 갚았으면. 그러면 그대로 나눠 놓고 근저당 그대로 나눠 놓고 현재 피담보책매액만 다 갚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근저당 꺼내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나요. 현재 중개사고 나는 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럼 교육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액. 현업에서는 감액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변경 등기. 금액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이니까 감액 등기 이렇게 현업에서는 쓴다고요.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야 되고 다 갚았으면 근저당을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근저당은 다 나눠 놓고 현재 피담보책매액만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그 근저당 꺼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중개실무시험에서는 근저당은 채권 최고금액을 설명해야 되고 현재 피담보책매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현재 피담보책매액을 잘못 설명했다면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현장답사입니다. 294페이지. 현장답사를 통해서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295페이지 10번 법정지상권이라고 있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중개실무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민법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죠.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의 법정지상권은 그냥 종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305조가 있고 민법 366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법이 있습니다. 관서법. 그래서 주로 민법 366조가 민법에 나올 확률이 60% 나머지 한 40%는 관서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이 196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 1960년도에는 건물 가격이 더 비쌌겠죠. 토지보다는 1958년도에 제정돼서 60년부터 시행했는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재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2였는데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이건 지료달라고 소송하면 한 통상 민법상 이자 5% 정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임의경매 2 외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중개실무에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관서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366조뿐만 아니라 이런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철봉을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으려면 3년 걸리겠죠. 그럼 소송비만 해도 한 2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럼 차라리 2천만 원 주고 빨리 합의하고 내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철봉이 주로 아파트 놀이터에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3년 동안 소송해버리면 그 공사 못한 비용 이런 거 치면 차라리 합의하는 게 낫다고 대부분 판결 받는 것보다 원두막 같은 거 이런 거 성립 안 할 여지가 많은 것도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빨리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돈 주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철봉과 같은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1번 295페이지 우리 민법 185조는 법률이나 관서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물건은 창설할 수 없죠. 물건 법정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인정되고 있는 게 물건이 8개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해서 8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그런데 딱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때까지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분묘기지권이 외래여 우리 중개실무에는 많이 나왔고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반드시 출제되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1번의 의의를 보면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서법상 특수지상권 즉 특수지상권,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특수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임야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이 분묘기지권의 존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밑에서 볼 때는 묘가 없어도 산에 올라가 보면 묘 많죠. 보통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땅 주인들은 묘가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몰라야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사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물어보니까 우리가 설치한 면은 알아도 남들이 몰래 갖다 설치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할 때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이장할지 안 할 건지 적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장한다 하겠죠. 돈을 많이 받으려면. 이장 안 한다고 하면 돈 많이 못 받겠죠. 그만큼 감액 청구를 해야 될 거고 그건 만약에 잔금 치를 때까지 이장 안 하면 분묘일기당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특약은 꼭 미리 어떻게 한다고 중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합의해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ㄱ, ㄴ, ㄷ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련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시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쇼 취득을 하게 되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쇼 취득의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ㄴ, 두 번째 있는 거 이게 대법원의 공개 변론 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처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처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사건인 경우는 전원합의처에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처에서 지금 공개 변론 중인데 지금 현재는 나무 땅에다가 20년 넘게 묘를 설치해놓으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지료도 안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곧 몇 년 안에 판례가 변경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료를 내든지 아니면 이장을 해주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 간섭이 더 우선된다는 이야기에 죽은 사람들을 숭배하는 이런 전통 간섭의 우선 시대에서 영구무한히 나무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묘를 설치해가지고 20년 지나버리면 지금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아마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판례가 변경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 이것 때문에 중개실무상 중요하다고요.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북묘를 이장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는 북묘계직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혁공개사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특약으로 매수인이 묘 있어도 상관없다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개혁공개사가 꼭 묘 무조건 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매수인한테 묘 이거 어떻게 매수인이 먼저 요구하겠죠. 당연히 묘가 몇 개 있다고 하면 그럼 매수인이 묘 있어도 상관없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이장하기를 원하면 이장해야 된다. 매도인은 그럼 이장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반드시 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요. 계약할 때 안 그러면 북묘계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묘가 있는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땅 주인이 자기 조상들 묘였다고요. 그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만약에 지료 달라고 소송해가지고 2년간 지료를 안 주면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 안 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계직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수요치등만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재 판례다. 동그라미 3번 공시방법인데 공시라는 말이 뭐예요. 공시라는 말이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표시할 시자입니다.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는데 이 분묘은 등기부에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관서법상 공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표시 안 돼도 되고요. 다만 이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또는 암장을 하면은 분묘계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되지 않고 암매장하는 걸 암장이라고 하죠. 밑으로 파고 묻어놓는 거 이런 거는 분묘계직권 인정되지 않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이 봉분이 뭐예요. 이렇게 불러가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묘를 설치하고 있죠. 나라마다 그 전통 간섭이 다 달라요.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나라들은 보니까 시신을 나무위에다가 올려놓더라고 새가 쪼아먹어야 영원히 다시 어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묘가 표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만 분묘계직권이 인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제가 봉화마을 가보니까 평장되어 있더라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고 그냥 돌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 돌밑에 이제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놨겠죠. 그런 경우는 분묘계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까지 봤고요.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분묘계직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계직권의 범위 분묘계직권의 범위인데 시험에 분묘계직권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분묘기지에 한한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봉분이 있고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겠죠. 분묘기지란 봉분의 기절을 말합니다. 밑바닥 부분을. 이걸 분묘기지라고 하는데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상석이 있고요.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고 하죠. 비석이 있고 그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등을 조성해 두는 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30제곱미터만 인정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 네 번째 줄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지료는 시효치득하는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존속기간 영구무안이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나무 땅을 영구무안이 사용하면서 지료도 한 푼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북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북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하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양평에서 문중산을 정확한 건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 십만 평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세에 북묘기지권 성립여지 섬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사죠. 가격이 자꾸 떨어지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북묘가 50개가 있어서 산에 50개나 있었다고 종중산인데 그 펜션 사업하려고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보는데 묘 군데군데 펜션 사이에 전부 묘가 있으면 분양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 저도 묘 있으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요즘은 살았는 사람이 무서운데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낙찰받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묘 이장해달라. 내가 토지 소유권을 지득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문중에서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이거는 북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뭐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이런 말 안 했는데 알아봤겠죠. 이장할 필요가 북묘기지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염소를 사다가 여기 봉분에다가 여기다 딱 울타리 쳐가지고 염소 두 마리씩 나눠가지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 빨 아래에 집할피는 것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거 봉분 다 염소가 뭉개해버리면 북묘기지권은 상실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북묘기지권 상실되면 이거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다 건물 지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벼랑 끝 전수를 쓰는 거죠.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문중에서 막 와가지고 흥분해가 싸우다가 그러면 옮겨라. 한쪽 귀퉁이에 다 모아서 산에다 옮겨주겠다. 옮기는 값 우리가 다 되겠다. 그리고 보상도 한 기당 200만 원씩 해주겠다. 그래서 한 2억 5천 원인가 들여가지고 다 옮겼어요. 한쪽 귀퉁이로. 몇십만 평 되니까 50개 한 군데 옮겨놔도 상관없잖아요. 한 군대로 옮겨놓고 나머지 펜션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수백억 벌었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에 한 번 치보라고요. 북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북묘 신설할 권능은 북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북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새로운 북묘 배우자 부인을 쌍분 형태로 이렇게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이라고 하죠.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봉분은 하나 하고 관을 두 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서로 이야기하라고 구멍 뚫어주죠. 이렇게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쌍분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있던데요. 이런 말을 하던데요. 물론 자기 땅에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북묘기지권에 기해서 옛날에 북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고 그 옆에다 배우자를 갖다 합장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북묘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자기 땅에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북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북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북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판례를 거기다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법정저당권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649조인데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근무를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미공시중요시설 물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고급 주방기구 예를 들면 전원주택을 팔면 그 등나무 향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전원주택을 팔면 그 나무는 뽑아갑니까 매도인이 아니면 나무는 뽑아간다는 말도 안 했고 나무는 그대로 준다는 말도 안 해서 그냥 부동산 매매 계약만 했다고 전원주택만 그랬을 때 나무는 뽑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두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민법 백조 이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굳이 특약으로 개혁권과 사항이 나무 뽑아갈 겁니까 이런 거 계약서 쓰면서 물을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특약은 개혁권계사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업에 나가서는 자꾸 특약을 넣으면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이잖아요.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특약을 맺는다는 건 누구 한 사람한테는 불리하죠 한 사람한테 유리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특약 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특약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다 이러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안 정해도 그냥 일반 규정이 다 있다고요. 현실은 그래서 괜히 나무 뽑아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뽑아가려고 생각 안 하고 있던 사람은 어 그거 뽑아가도 되냐 그럼 뽑아갈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계약 깨진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소리하냐 그럼 1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6억으로 깎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계약 깨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급적이면 특약말을 개혁권계사 입에서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개혁권계사가 책임 안 질 말만 적어놓으면 돼요. 특약에는 14번 소유 형태입니다. 역시 민법에는 나오겠죠. 소유 형태가 민법의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다. 공동 소유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겁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게 공유고요. 부부 공동 명의 그 다음에 합유는 민법상 조합 재산을 합유라고 합니다. 조합 재산을 조합 재산이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업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딸기 영농 조합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동업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이 상속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건 뭡니까 총유입니까 단독 소유입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건 법인 단독 소유죠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등기된 법인은 등기를 해야 주로서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자연인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민법에서 자연인의 통설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진통설 태어나고 있는데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건 이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 태아 영아 살해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반쯤 나온 걸 죽이면 다 나오기 전에 죽여도 그는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민법상은 완전히 전부 노출되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형법하고 또 달라요 자연인 되는 시점이 법마다 항상 다 쓰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용어가 그래서 등기된 법인은 단독 소유고요 등기 안 된 법인이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 없는 법인 등기를 해야 권리능력 있으니까 그래서 문중 종중 등기 안 된 문중 종중 이런 거는 총유고 등기된 문중이나 종중이나 법인은 교회 같은 거는 또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보통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인 단독 소유예요 교회도 아주 한 신도 200명 밑으로 이런 게 총유지 아주 커벤니드 다 법인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개실무에는 어려운 게 안 나오고 민법에서 이제 이게 소유 형태가 나오겠죠 공유라면 A B C가 공유라면 A 공유지분 만 처분하려면 나머지 공유자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공유지분 만 처분하려면 그런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요 합유인 경우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총유인 경우 문중당인 경우는 장남하고 장손하고 계약체결하면 무방하다 이렇게 하면 X죠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규약에 종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해도 되겠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99페이지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300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을 하는데 매도인이 5억에 매물 내놨습니다 그러면 매물 접수는 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접수는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오면 이거 5억입니다 바로 말하면 안되고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정가액 같은 말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설명해야 되는데 종전에 없다가 최근에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이유가 개업공개사들이 중개보수 영수증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서식을 보면 전부 다 B5 용지로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자격증 우리 자유증도 마찬가지죠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 영수증 이렇게 A4 용지 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거의 A4 용지 비슷하게 B5 용지 크게 돼 있다고 이 서식이다 그럼 영수증도 옛날에 이렇게 크게 서식이 B5 용지 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이 불편하잖아요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현업에서는 현업에서는 지금 영수증 교부해요 안해요 현업에서 현업에서 지금 영수증 법적으로는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다고요 현업에서는 할까요 안 할까요 중개보수받으면 영수증 해요 당연히 돈 받았으면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영수증만 주면 돈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안 줘요 돈 또 두 번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주는 입장에서는 영수증 달라고 하겠죠 그 주다는 걸 입증해야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영수증 없으면 주기는 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냐면 이 A4용지 반 잘라가지고 은행 매출 전표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양식이 영수증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편한데 길 크게 돼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영수증 이거 없애달라고 요청해가지고 협회에서 해서 영수증이 법정 서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을 교부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는 보존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5년 동안 보존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인성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계약서에도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토지이용객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뭘 보고 하냐면 302페이지 토지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303페이지 유의사항 2번에 보면 이 토지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철도 보호지구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확인할 수 없는 것도 한 10개 정도 된다 우리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한 350개 정도 돼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험에 토지이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실무상은 중요하죠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304페이지 공법상 거래규제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공법상 거래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허가 안 받으면 거래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치덕자익증명제 외국인 토지치덕허가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거래규제죠 허가는 안 받으면 효력이 없죠 계약효력이 없죠 농지의 경우는 농지치덕자익증명 안 받아도 매매계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전기가스 소방 열공급설비 상태 그 다음에 선강기 및 배수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해야 되고요 306페이지 입지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관리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개 중에서 맨 마지막이 세금인데 세금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취득 관련 조세는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서식에 기재되는 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지세도 내거든요 인지세 인지세도 내는데 인지세는 우리 은행 대출 받을 때도 인지세 내야 되죠 인지세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걸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홉 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확인 설명서 307페이지 작성 실무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식이 정확하게 서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7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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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